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좀 했죠. 아무래도 그래 보일 것 같아서 그래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점을 딱 찍으셨죠. 뭐라고요? 코우스키의 영양상태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걸 캐릭터가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하셔서 네, 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서 시키니까 했죠. 예민한 역할이기 때문에.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뭐 보기에도 그렇게. 근데 정우 씨도 살을 상당히 그때 많이 감량을 하셨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. 약간 각축전이 벌려졌던. 두 분이 서로 배틀. 네, 조금 재미있었던 기억은 저희 영화에서의 두 여배우는 사실 어떤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도리어 남자 배우 둘이서 살을 더 빼야 되는 거 아니니. 뭐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펴져야 되는 거 아니니. 어떻게 너는 뭘 바르니. 그래서 감독님께서 둘이 진웅영이랑 저랑 둘이 아가씨들 같다고. 네. 네. 네.